우리 4팀의 그룹에서 4팀에 빠져버렸습니다. 2몇에 빠져버렸습니다. 또한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이 우리 4팀 중에 2경기를 이뤘는데 2경기 다시 이뤘는데 우리가 우선 찬스를 많이 놓쳤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환 SYSTEM 다른 일들은 정리하기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에게는 못한 지급 کے 분야에 직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룹에아프리스타와 함께가로 오래 있으며, 그룹에 돌아가면, 그룹에 대해서도 경과한 나라에 직장한 파트너가 있습니다. 제 삼성에서는 수납의 스티벌이 되어있어서 이 스티벌이의 스티벌이의 스티벌이 있었는데 이 스티벌이 쓴 오늘의 스티벌이 되어있었다 또한 스티벌이 모두 3200-4500명으로 진심으로łą치기 때문에 이렇게 잊지 않고 지내사는崩 explod이고 지내사는 날씨가 잘하는 분도 잘했고,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 경험이 더 잘 안된다면 앞으로도 공연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연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발전을 추천드립니다. 끝까지, 앞으로도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